슬래시 사진 등호 KPSETV 해피투게더 4분 방송화면 캡처 해피투게더 4분에서 셰프 최현석이 집에서는 요리를 잘하지 않고 배달음식을 내용한다고 고백했다. 1일 오후 방송된 KPSETV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 4분에서는 셰프 최현석 미카엘, 오스팅강, 배우 기운세, 가수 손나은이 게스트로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최현석은 집에서 정작 요리를 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MC 조세호는 과거 방송에서 최현석 셰프님 집에 요리를 하러 갔는데 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구요 라고 말했다. 아이들이랑 식사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라고 말했다. 최현석은 주방은 아내의 공간이구요. 이에 MC 유재석은 굉장히 말을 길게 하시는데 최현석 셰프님이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드신다는 말이 있어요 라고 폭로했다. 이에 최현석은 순순히 인정하며 많이 시켜 먹죠. 저는 매번 바싹 튀겨 달라고 해요 라고 답했다.